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가 오늘 한국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사전 예약 결과 구매 고객 4명 가운데 3명이 2030이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워치 9 시리즈,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국내 출시하고 매장 판매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 15의 전체 사전 예약약은 전작보다 소폭 늘어난 가운데 전문층의 선호도가 여전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전 예약 판매한 결과 고객의 44%가 20대였고 33%가 30대였습니다. 기종으로는 프리미엄 라인인 프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프로 맥스와 기본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기본형 공시지원금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